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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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빈아... 하아... 하아... 너랑 한혜한테 절대 못 가 하아... 하아... 하아.... 하아.... 하아- 도되 catalog... 양빈아... 하은이, 하은이 좀 살려주세요. 내가 너한테 영혼을 부활한다고 했지. 공지철, 애 잘 들어. 넌 절대 부활할 수 없어. 그녀에게 내 심장을 주고 가려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다. 그때는 이것이 진정 마지막이길 바랐다. 내 운명과 영혼의 종말. 정하은, 그녀의 저주대로 살인자로 더럽혀진 내 영혼만은 부활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.